아 근데 저기 열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렇게 자다가 죽었을 수도 있거든 사람 죽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동사나 아니면 가스 중독 그게 좀 그런데 또 열어보기가 겁나 어 머리는 완전 이제 터뜨렸어요 오늘 오후째 오후째는 그 떡 됐어 어 어어어 사이 있는 자라 있습니다 이제 에다 여기 연천입니다. 연천 한탄강 멋있죠? 내려갑시다 미끄러워라 이 발자국 뭐야? 저기서부터 내려왔네 아 이거 지졌네 음식물 쓰레기 여기도 아까 내가 밤에 여기랑 여기랑 나중에 얼어서 한꺼번에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렸는데 이게 옮겨졌네 원래 여기 있었는데 여기 먹을 거 있나 하고 봤나 보다 얼어가지고 먹지도 못해요 땅이 얼었어요 땅이 땅이 얼어가지고 지금 아 팔 싫어 아 팔 싫어 아 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땅이 올라옵니다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빨리 올라와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올라와 얼마나 깊은지 알겠지 얼마나 깊은지 알겠지 이제 다 올라왔어요 자 여러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다 올라왔습니다 다 올라왔다 다 올라왔다 다 올라왔다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다 다 올라왔다 물고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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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끈 났네 아까 깨졌나봐 아까 내가 막 쳤는데 깨졌나 물고기야 물고기야 아 너 정말 야 없어 이거 실화야야 여러분 오케이 물고기가 물고기야 물고기 없어 물고기야 아우 씨부를 나 물고기가 깨진 소리였는데 깨진 소리 아 진짜야 오바가 아니라 아 어떡해 나가야 되지 방금 소리 못 들었어요? 나만 들은 거야? 아 진짜 진짜로 아니야 깨진 소리 들렸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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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요 주작 아니야 나 지금 깜짝 놀랐잖아 아 나 카메라만 들고 뛰려고 했어 지금 핸드폰은 적어도 두고서 지금 틀려고 그랬어 뭔 소리에요 야 너 속군만 살았습니까 진짜 소리났다니까 물고기 많은데 아 진짜 죽을뻔했는데 저 양반은 아무렇지 않나봐 나 진짜 두 번이나 심장 쫄깃했는데 여러분 불 붙일게요 제가 토치 갖고 올게요 우선 토치 먼저 갖고 오고 아침 먹을 거 뭐 있나 뒤져볼게 나가는 데가 또 언덕이라 걱정입니다 그것도 완전 걱정 개 걱정 우리 한재 얼려 이렇게 얼려있지 않죠 보세요 따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어는 거 보이죠 지금 얼음 열잖아 여기다가 나면 여기 뚜껑에다가 나면 끓일 거야 아 왜 이러는 걸까요 오빠 피겼다 나 넘어졌어 어 김연아인 줄 알았어 1불 악셀 김연아 여러분 저 괜찮아요 여러분 갈게 기다려 갈게 이상하 선수 1등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 토마토 인정하는 데에 대한 형이 아주 많아 도망가는 것 골인 컴퓨터 2,000원 3,000원 2,000원 2,000원 3,000원 2,000원 엉덩이 때릴 때 아! 아! 에이 그런 걸 빌래요 쟤 여러분 라면 먹고 갈래? 어 어떡해 계란 얻었어 안 깨져 씨를 해 어떻게 계란 얻었어 야 이거 더 안 깨져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안 누른 갓난 새끼들 빨리 쭉 좀 누르라 아 예 밥 말아먹으면 훨씬 더 매워 어? 비 와? 아니 눈 와 또? 어 야 눈 또 와 눈 또 와 이따가 저기 제설 작업해야 되는데 눈 오고 있어요 화면에 안보여 꿀잼는 꿀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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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묵잼 꿀잼 안녕하세요 무엇이 armour 효성 오 흐하하하 흐하하하하 이것 좀 정리합시다 야 이게 이제 정리가 집이 최고죠 이거 가도 설거지가 개판이 이제 문제다 이거 되는데 오늘 들어가서 시원하게 머리 감아야죠 하이 하이그 보세요 깨끗하죠 여러분들 꼭 여기 오시면 좀 깨끗하게 하시면 바라겠습니다 담배꽁초 하나 없을 거예요 담배꽁초 아까 제가 밥 담았고 젓가락으로 다 주웠거든요 그렇죠? 깨끗이 써야죠 깨끗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장박인가봐 저기 열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렇게 자다가 죽었을 수도 있거든 사람 죽어있는 거 아니야 혹시 동사나 아니면 가스 중독? 그게 좀 그런데 또 열어보니까 겁나 치치해 있을 수 있다고? 근데 이거 좀 여러분이 그런데 사람이 죽어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렇지 지금 보면 알아 이 돌을 해놓은 걸로 봤을 땐 이쪽으로 입구를 안 했을 거고 사람이 들어갔다는데 똑똑한다고 죽은 사람이 대답을 하나? 근데 이거 좀 그렇긴 한데 무서워 열어봤다가 괜히 시체 있으면 어떡해 남의 거 왜 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래 열어보라 아니 그러다가 주인이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건 괜찮겠다 이거 혹시나 사람 진짜 저기 될 수 모르니까 일단 열어볼 게 사람 있으면 저기 될 수 있으니까 열어볼게요 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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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유 난로 어 무슨 이게 무슨 냄새지 무슨 냄새지 잠깐만요 아 다행이다 아 개무서웠어 텐트도 위에 좀 탔네 자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과연 멈추지 말고 한 번에 쭉쭉쭉쭉쭉쭉 올라간다 올라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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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멈추지 않고 한 번에 점점 멈추지 않고 한 번에 맥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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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